청와라가 좀 바뀔 필요가 있어. 동영상을 추진해보려고 하는데. 동영상이면 일단은 제 학생들을 위한 콘텐츠를 많이 만들어야 하고 좀 기존에 하던 거랑 다른 거 색다른 거 많이 해봐야지. 기획해봐야지. 피복을 지금 받지 못한 학생은 지금 즉시 저도 아직 앞으로 오기 바랍니다. 1학년들 이번에 피복을 봤잖아. 4월 콘텐츠를 그걸로 할까? 4월 콘텐츠야? 어떤 거야? 피복 콘텐츠야? 약간 룩북? 룩북 괜찮을 거 같은데요? 고? 고! 쭈살만내수